앞 시간에 이어서 그때는 악보만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가면서 연주를 기법을 말씀드려볼게요. 이 노래는 지금 전주가 아주 부드럽고 연기이고 나머지는 사각스러운 마음을 기다려주세요. 다시 첫 음을 잡고 있어야지요. 첫 음을 자 갑니다. 잡고 손 너무 세게 안나오게 내가 절제를 호흡을 더 바로 앉아보세요. 자 다시 옳지 너무 잘합니다. 그대로 옳지 똑같습니다. 트윙도 좋고 트윙도 좋고 좋습니다. 이제 조금 세게 올라갑니다. 호흡을 크게 하고 또 열이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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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길게 빼지 마세요 1번 더 짧게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이제 조금 세 개 호흡하세요 1번 더 숨고 1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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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좀 틀리면 다시 할게요 이 날이 되어서는 조금 세 개 나가고 못나는 세 개 나가고 고맙소 할 때는 여리게 나가고 가사대로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셋 여기 가세요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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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들어가면 고맙소 세 개 하나 놓고 둘 셋 절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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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했는데 옥쿵이 하세요 못난 날이 들어갑니다 옥쿵이 하고 둘 셋 여보 졸 를 둘 둘 둘 둘 셋 넌 턴이 더 빨아 세 요 알 둘 넌 둘 둘 둘 둘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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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요. 그 시를 짧게 하고 숨을 빨리 쉬고 기다리세요.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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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쉬고 쉬고 자 자신있게 쉬고 여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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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여리게 가요. 여리게 고맙소 여리게 길게 빼지 마세요 옳지 여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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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근데 여기에 한 개만 딱 더 이야기할 것 나 당신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나 그냥 자 하겠습니다. 나 나 나 나 그렇지 다 나 나 조금 고맙소 조금 요리게 내 너 잘 살아가고 나 너 옳지! 옳지! 늘 자랑아 늘 자랑아 너무 잘했어 절제를 하라고 절제를 하고 지르라고 지르고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 고마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